경주의 1,900m 레츠런파크 부산경남의 마지막 육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1번 경부대로, 바깥쪽에 4번 매직댄서와 6번 벌마의 꿈, 최외각 8번 감동의 바다까지 선두권 노려봅니다. 앞서 나오는 말은 6번 벌마의 꿈입니다. 그 뒤를 안쪽에서 4번 매직댄서, 바깥쪽에서 8번 감동의 바다, 안쪽에서 1번 경부대로 자리하면서 6번, 4번, 8번, 1번, 3번, 2번 순으로 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이천 기수와 호흡 맞추는 6번 벌마의 꿈 선두, 오경환 기수 기승한 4번 매직댄서 2위로, 그 뒤를 최시대 기수와 호흡 맞추는 1번 경부대로와 바깥쪽 다나카 기수 기승한 8번 감동의 바다까지 따르면서 6번, 4번, 1번, 8번, 2번, 3번, 7번, 5번 순으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벌마의 꿈이 유지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4번 매직댄서가 약 1마신에서 2마신 정도 거리차로 6번 벌마의 꿈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6번, 4번, 1번, 8번 순으로 3코너 돌기 시작했습니다. 선두는 6번 벌마의 꿈, 바깥쪽 4번 매직댄서, 그 뒤를 1번 경부대로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8번 감동의 바다 자리에 있고, 2번, 3번, 7번, 5번 등이 중하위권 형성에 있습니다. 선두는 6번 벌마의 꿈이 경주 초반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매직댄서가 따라붙고, 그 뒤를 1번 경부대로와 8번 감동의 바다 추격하면서 이제 4코너 선회에 결승선양하는 직선주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이천 기수와 호흡 맞추는 6번 벌마의 꿈, 2위권과의 거리차 조금씩 더 벌려나갑니다. 그 뒤를 4번 매직댄서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1번 경부대로가 자리에 있습니다. 6번, 4번, 1번, 8번 순입니다. 선두는 2이천 기수와 호흡 맞추는 6번 벌마의 꿈, 오경환 기수 기승한 4번 매직댄서와 최시대 기수가 곧비를 덮은 1번 경부대로가 거리차를 좁혀봅니다. 6번, 1번, 4번 3마리가 앞서 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6번 벌마의 꿈, 바깥쪽에서 치고 나오는 1번 경부대로와 8번 감동의 바다가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안쪽 파고드는 2번 동급 최강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2번 동급 최강입니다. 바깥쪽에서 1번 경부대로와 8번 감동의 바다가 따릅니다. 6번, 1번, 8번, 2번, 1번, 8번, 3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900m를 펼쳐진 6경주, 2번 동급 최강, 결승 직선주를 안쪽에서 치고 나오면서 플래late 4번 동급 최강도 이aat主 Elise